으으으으잉! 김을 루에잉!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다 따기 실력 아니라고 생각해요. 진짜 겨... 아무리 진짜 겸손에 겸손을 더해서 내가 다 따기 실력은 아니야 최소 마스터야. 왜냐면 여기 두근 한대에서 나보다 잘하는 언디를 본 적이 없어. 내가 그런 언디를 좀 만났으면, 아, 내가 여기가 한계구나 하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. 아 진짜 서포터 구할까, 듀오? 다은씨한테 신추 넣을까? 다은씨한테 듀오 하자 할까? 나도 언디디라면 그냥 하자 하지... 진짜 죄송한데 저보다 티가 높은거 아니면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디지기 싫으면. 내가 뭐 그냥 다이아야? 다이아 원이야 꽉 찬 다이아라고 어디 다이아 사 이런거랑 돈급 취급해 진짜 살짝 더러워 기분 저보다 마스터 승격전 많이 한 사람 아니면 흔수하지 마세요 이 씨발룸은 그냥 정글라의 서포터야 카오스 아니야 무슨? 거기 붙어있질 않아 아니 궁은 찌꾸루밍을 가야지 미친놈아 아 스트레스 받네 운전면허 시험 많이 보면 운전 잘하는 거냐 이 새끼 무슨 논문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씨발 아 두판 연속 뭐야 씨발 탑이템 다 팔아 그냥 아 좆간네 씨발 아 어떤 씨발룸이 반대하냐고 아 진짜 씨발 안한대잖아 게임 아 미친 개새끼들이네 진짜 이거 아 아 아 아 씨발 18점 18점 떨어졌어 씨발 아 이거 억울해 억울해서 뒤져버릴 것 같아 진짜 아 씨발 여진들지 차라리 나이스 피오라 진지한 믿고 있었다구 아니 이게 그 전판이랑 전전판 짜뽀 잘하고 있는데 탑이 템탬 다 팔았어 이 새끼도 템 팔고 아 이 새끼도 템 팔고 아 이러고 지니까 멘탈이 너무 부셔져가지고 반갑습니다 트레스 빚지 안 써주세요 아 안써요 비동청정서 써야돼 아 100개 아 진짜 쓰기 싫은데 아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쓰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요 예 아 병참아 씨발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아 저야랑 팀들어서 이긴 적이 없는데 아 아 씨발 ㅈ같네 내려오니까 바로 저새끼만 나네 아 씨발 아 이새끼 개병신이야 이새끼 씨발 적팀 탑 AP인데 덤불조끼 간다니까 씨발 이새끼 누가 나오는 덤불조끼부터 올려 씨발 미친새끼라니까 그냥 이거봐 이거봐 또라이 나니까 이거 어 덤불조끼 가시가봐 가시가봐 덤불조끼 이거봐 이새끼 탑 저 불나디인데 덤불조끼 갔어 씨발 어 이거 미친놈이라니까 이거 이새끼 진짜 그냥 전불조끼 무조건 선템이라니까 아니 왜 씨발 또 요리그래 너 요리할 줄 모르잖아 아 병참이 저 씨발년은 저부터 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유지하는건 아니구나 떨어져서 만났으니까 아 아니 진짜 나한테 왜그래 아 아 나한테 왜그래 진짜 이 씨발놈들은 아 진짜 야 아니 씨발 무슨 요리골에 태양두군 방토를 가고 있어 아 나 씨발 진짜 아 나 어메이징이야 진짜 씨발 이런 새끼들이랑 같은 티어인게 미친새끼네 추천 아이템이 있나 씨발 저게 뭐하는 새끼야 저거 아니 병참아 씨발 아니 거인어리티 팔고 그걸 왜 갔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새끼 다이아이 맞냐고 씨발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진짜 씨발 아 아 나 왜 이런 새끼들이랑 잡아주냐고 진짜 아 이새끼는 그냥 다 쳐맞아 엉쳐나 딜을 넣어 씨발 아 존나 얕게 미친 아 진짜 씨발 룰루 진짜 미안하다 원래 저게 맞아 잘 죽은거야 언디를 위해서 힐 내고 죽은거는 당연한 역할이죠 서폿은 도구다 진짜 명언이지 명언 아 하아 씨발 ㅈ됐다 이거 야 카우스가 천원 빨았는데 아니 저 씨발 롬의 챔프는 어떻게 모든 포지션을 다 쳐가지 저 씨발 진홍국 저거 리듬게임 생겨야돼 리듬게임으로 못 맞추면은 딜 쫓게 들어가게 응? 노래 그거 게임 가져가가지고 무슨 씨발 그냥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다섯명 딜이 다 들어가 말도 안돼 챔프가 아 씨발 하아아아 하아 아 아 아 존나 세네 진짜 야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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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완한 한기자 파이팅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요리 요리 진작 믿고 있었다구 아 시발 안한다메 미친년이네 토르 진작 믿고 있었다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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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멋있어. 이게 룰이지 하아 살다 야 얘 뒤늦게 케인하네 어떡하나? 이거판 내가 이길건데 베인을 골랐거든 내가 아이고 죽었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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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한거야 저 새끼 진짜 아 개새끼네 이거 아 진짜 싸이온 아니 이거 펜타를 뺐네 씨발 아아 시원하다 시원해 캐리를 하고 싸는 오줌의 느낌이라 굉장히 좋네요